퐁투브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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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고요 쟈니 쟈니가 있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테일테일 나도 그리고 제 뒤에는 약간 신났어요 지금 지금 신났어? 퍼스트 처음 타보거든요 퍼스트 신났어요 지금 인천에서 LA로 날아갑니다 신발을 신어주고요 쓸 물건들을 좀 미리 꺼내놔야겠어 아이패드에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다운받았거든요 나의 수면 효과 이게 다큐멘터리 지금 이거 한 여섯 번째 보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안경 충전기 산소독티슈 그러면 버블로 보낼 셀피 한 장 찍어보죠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헤어졌기 때문에 버블로 마지막 소통을 윙 윙 여기다가 비행기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죠 옷도 먹고요 같이 다큐멘터리에도 저랑 같이 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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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출발하면 지킬게요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치얼쓰 포카치 풀그레인 오징어 배가 배부릅니다 이 치즈 마지막 잎 먹어도 오일 단식으로 멀무 흑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멀무 흑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로 왔네. 자꾸 혼자서 터져. 귀신인가? 아이패드 키스북 틀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운로드한 영화들 목록입니다. 어, 잠깐만. 어? 뒤로 가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어. 이야, 너무 어렵다 이거. 뒤로 가는 버튼이 여기 있을텐데. 제가 다운받은 영화들 목록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뒤로 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영화가 끝나면 뒤로 가려나? 자, 영화가 끝났습니다. 뒤로 가겠죠, 이제? 3, 2, 1 좋았어. 탑10에 있는 것들 몇개 가져와봤습니다. 아, 우리의 지구를 안받았구나. 그거 보면서 잘라 그랬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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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무튼 저는 좀 자고삐요. 흠. 잠을게요. 도착하면 또 켤게요 여러분. 좀 이따가 간식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맛있게 할게요 여러분 알았죠? 네 여러분 LA에 도착했습니다. 열무국수 먹었어요? 열무국수 안 먹고, 형. 나 라면 먹었어요. 라면. LA 도착했는데, 아침 9시 너무 좋아. 아, 아침 9시. 하루, 하루 번 느낌. 너무 좋다.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저 아마 레이크어스 경기 보러 갈 것 같아요. 농구수. 그래서 마크랑 저랑 재현이 형이랑. 네. 재미있게 잘 보고 오고. Let's get it. 그럼 저희도 좀 이따가 이미그레이션 수석 통과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어디를 갈 거냐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매장이 미국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옷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아는 지인을 한번 만나보고 오려고 합니다. LA. 오늘 매장을 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형! 와, 진짜 오랜만. 그러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다. 다 멋있어졌는데요, 형. 멋있어요? 백옥같이? 하얗게? 나는 탈 일이 없어가지고, 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제 거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되게 공연된 페이셜션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웨스턴. 잘 어울리겠어요. 너무 예쁜 거 많다. 오, 이거. 조카 선물로. 조카 선물로. 솔직히 조카가 있기는 좀 작을 거 같아요. 세 살이나 다섯 살까지는 내가 볼 때 괜찮을 거 같은데. 네. 너무 예쁘잖아.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멋있다. 모자 진짜 예쁘다. 지금 제가 옷을 한 번 입어봤는데요. 아이돌, 아이돌 태용입니다. 터치해야 될 거 같아. 가득 안에서우 variety 와, 고민된다. 오! 근데 이거 구 interconnect해야겠다. déb free 맛있는 게 여기 특이하게 볶음밥이 있는데 소꼬리 볶음밥이 그러면 맛있어요. 라면, 꼬리 하나, 치킨 하나, 스시? 스시, 롤 같은 거 롤. 네, 스시 롤. 좋은 것 같지. 투어는 어땠어요? 투어 지금 일본이랑 거기 갔다 왔지. 일본이랑요?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이네요. 싱가포르 되게 좋아요. 싱가폴도 되게 좋았고, 필리핀도 되게 좋았고. Cheers!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튀김 진짜 대박이다. 역시 음식은 따뜻하면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따뜻한 게 최고야. 와, 진짜 미국은 2년 만에 온 거라. 근데 좀 괜찮은 거 같아, 뭔가. 뭔가 그렇게 어색하다라는 느낌. 또. L.A. 갔다가 뉴욕 갔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한국 가서 6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마이클 부불래. 저 연습생 때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맨날 불렀는데. 저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였어요? 그 다음에 또 배우고 싶어요. 와. 또 배우고 싶어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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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지금 오늘 할 일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크가 숙제를 내줬어요. 자기 핸드폰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보조배터리 갖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보조배터리 챙기고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진짜. 나가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뭘 해먹잖아.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여기 거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봐봐. 근데 약간 데뷔 초 때 왔던 곳을 다시 우연히 찾게 돼서 반가운 느낌입니다. 진짜로. L.A.S.R. 오, 랍스터 맥앤치즈, 랍스터 롤.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함드폰중이다,ira표현스, Sloan. 유필화 대장지 알라미라 스트리스이다. 알라미라 스트리스. 알라미라 스트리스. 오이스터 샷. 오이스터 방. 이것도 통티브인가요? 사실 많습니다. 네. 통티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통티브 노래. 아, 오크링 송. 오토로 송? 헬로! 헬로 헬로 종주 헬로 예 유노 귀엽네 That's the Mexican lager, the Sully Alright, the Mexican lager Mexican lager, it's the Mexican lager I don't think I've ever tried this 오우, 가볍긴 하다 맞는 말이 했네 진짜 맛있긴 한데? 난 완전 내 취향 와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가벼운 거라고 해서 시켰던 건데 진짜 가볍긴 하다 아 맞다 이거 계속 하고 있었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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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었어 건배 인서트 와 이게 이게 광원인가 보다 이게 관자 아 올리브가 들어가 있네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초창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넌 싫어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다 줄게 여기다 장난이 진짜 너무 맛있는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 내가 볼 때 내가 레몬을 너무 잘 비렸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당어라고? 당어인가? 오우 살짝 데쳤네 딱 그 매운탕에 들어가는 그거 맞는다 약간 더 살이 느껴지게 약간 더 익었나? 온다 딱 우리 오 웰시곡이다 너무 귀여워 다리 짧아 형 비행기에서 계속 다시 하려면 좀 못 본 거 있어? 나도 계속 잤던 것 같아 보이잖아 전날에 헬로 구하느라 아니 나 근데 이번에 그 리허설 레귤러 딱 해봤잖아 뭔가 노래가 공연하기 좋더라 신나 어 노래가 좋더라 오리진에서도 좋긴 했는데 미쳤는데? 와 문어 미쳤다 문어 미쳤는데 이거 이건 인서트 이걸로 따야겠다 랍스터 리쇼토 스프라이드 오토카스 약간 알딸딸해 아기가 알딸딸하니까 내가 퍼줄게 감사합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이거 솔직히 맛있겠다 이거 일단 랍스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오 생각보다 향이 아 그럼 같이 자릅시다 이게 많아서 내가 같이 자를게 문어를 스테이크처럼 자른다 와 진짜 미국 와서 너무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아 사실 미국 와서 좀 리프레싱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문어는 문어 괜찮은데? 문어가 너무 부드러워서 문어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맛있긴 하다 근데 랄랄랄랄랄라 어제 배찬이가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서 삼겹살 강남역? 맞아 이름이 강남역이었어 진짜 힙합 완전 힙합클럽이었어 그리고 사람도 진짜 많을 거야 여러분 LA 와서 고깃집 하나 차리세요 대박날 겁니다 이름은? 강남역이 있으니까 역삼역 역삼역 서울숲 아니다 아니다 서울숲 SM타운 다행이다 아 태용이 형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아 태용이 형 너무 잘 먹었어요 내가 사야죠 내가 사야죠 이렇게 또 계산을 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 하리이 줌은 네 줌 들어갑니다 뭔가 왜 다리? 왜 다리까지 빨간 것 같지? 빨간 것 같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마크랑 헤어졌고 저는 여기 핫도그집을 왔어요 35년 된 핫도그집이래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0년까지 17년 남았어 17년 와 진짜 오래됐네 거의 100년이 다 돼간 핫도그집입니다 쟤똥 건너 쟤똥 건너 쟤똥 건너 저희 지금 건너고 있는 박스 같은 거가 로봇인데 너무 귀여워 보이시려나? 진짜 너무 귀여워 저게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약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 기념사진 기념사진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널 잘 챙겨줄게 많이 놀랐지 많이 놀랐지 나만 자 지금 뭔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오지 스파이시 오지 스파이시 어디지? 오지 스파이시 아 근데 너무 너무 매울라나? 양파가 너무 많아 보인다 오케이 오지 스파이시 오케이 오지 스파이시 뭔가 졸립다 좀 뭔가 살짝 졸립네요 어노잉 오렌지 땡큐 우와 와 형이 이거구나 아니 이게 내꺼인 설마? 테이크 얘기했네요 망했다 망했다 나도 플래너로 시킬 거야 진짜 빡세 보인다 우와 진짜 배부를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컴베이 컴베이 치즈 테이크 토스트 여보세요 진짜 매워요 소시지 자체가 매워 소시지 자체가 우와 우와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 지금 이 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매운 김치를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매운 김치를 먹으면 밥 진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다른 게 매운 게 아니라 소시지가 진짜 매워 이쪽 한 번만 한 입만 먹어봐 진짜 한 입만 해서 매운 맵네 진짜 매달려 진짜 뱃속이 뜨거워요 한국 사람이 매운 거에 강하다는 뭔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 매움에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맞아 한국의 매움이랑 다른 매움 한국의 매움과는 진짜 다른 매움이라서 한국에서 스파이스라고 적혀있는 거는 한국 분들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스파이스니까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뱃속이 뜨거워요 와 오케이 이렇게 퉁이 로그에 LA에서의 두 번째 두 번째 프리타임 이렇게 핑크스 핫도그 집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핑크스 핫도그에는 탑 텐이 탑 텐이라는 게 있으니깐요 꼭 그 안에서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외국의 스파이시는 한국인들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스파이시다 그래서 조심하세요